속도 좀 줄여줘 아니 야 내 운전해 승수 쓰지마 존나 잘하는구만 사회전 너 개새끼야 타고 있는거지 구독 누르셨습니까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믿게 됩니다 오늘 플레이한 게임은 생존 게임 데이지입니다 이 게임은 더럽게 넓은 대륙을 돌아다닙니다 넓은 대륙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 주로 외국인들과 교류하고 싸우고 빼앗으며 강해집니다 그러나 머리에 총을 맞거나 잘못된 음식을 먹기만 해도 모든 걸 잃어버리는 하드코어한 생존 게임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플레이하는 서버는 상점이 있고 안전지대가 있으며 친절한 외국인들이 있는 좀 캐주얼한 서버였습니다 게임 소개 끝났습니다 아 근데 이 정도면 만족인데? 나 제이저 이 정도 프레임으로 하는거 우리 3-0-8-0 맞추고 처음 해보는거 아녜요 나 솔직히 옛날에 이 정도 프레임이 나오는거 서운이었거든 데이지 데이지 20프레임으로 했었는데 우리 그때 데이지 슬라이드쇼 그걸로 게임을 나 왔다 총 사자 should put me money Give me the money You look like lichy 에이 Give me MONEY lich was i able to Get out your 듣 heavy Ohhhh 마저 b got I want to know him who him is with start throw 누구야? I want to know him. He's my friend. He's my friend. 아, friend. 오. He's very gentleman. I know him. He's very gentleman. 형, 나 여기 오렌지 하나만. 오렌지 하나만. 오렌지? 이리와. 벌지사. 야. 물어! 다. 히! 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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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. 월, 월, 월. 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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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. 하나 더, 하나 더. 간다! 물어! 오우, 어디까지 간 거야? 어디까지 간 거야? 야, 딸이가 죽었다? 야! 뭐야, 딸이가... 야, 쟤 또 던진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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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웃기지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... 류비가 라이플을 써야 돼 야 어디지? 야 이 새끼 왜 이렇게 깜찍해 끼리 우리 팀 아닌 것 같은데 생긴 거 보니까 뭐? 와... 이 소리가 뭐지? 와우! 헬리 헬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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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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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리 브라더 바이 바이 야 이거는 나에다가 부서지겠는데 남기려만 다른 게 야야야야야야 야 이거 해체해서 팔아 야 이거 칼 없냐? 이거 다 고기잖아 이거 이거 물어 쏜다 아... 다 챙겨 다 챙겨 다 챙겨 다 챙겨 다 챙겨 아 이거 안 팔리는 총들만 있냐 여기 무슨 라이트머신건은 안 사준다 얘네가 그래서 이거 나 준 거구나 이 새끼가 그리고 밥먹자 일로와 밥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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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먹을래? 버섯먹을래? 손 더러운데 병균 없는거 아니야? 여기 바나나 아이스키 껍질도 안 깎아먹는다 바나나 뭐야? 토하는데요? 너무 많이 먹었나보지 아 직당히 먹지 돼지새끼 저거 가자 가자 에어필드 한번 갔다오자 우리 다같이 오케이 어 나도 토한다 으아악 너 한 번에 많이 먹었나봐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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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병 걸렸는데요? 가지가지 하시네요 아 식 없다며 아 나도 이거 손 안 씻고 먹어서 병 걸렀다 야 괜찮아 이거 좀 지내면 나아 아마도 나 고기 좀 먹여, 나 먹을 거 좀 먹여주라 나 손에 피 묻어가지고 나 좀 먹여줘 뭐 어떻게 먹여주지? 나한테 좌클릭 쭉 하면 돼 얌무지게 먹어야지 왜 니깐 먹지? 야 오렌지 좀 먹여줘 여기 발밑에 그냥 손에 들고 나한테 먹여 야 못 이겨먹어 아니 씨 이거 진짜 끌놈들이 내가 먹여줄게 줘봐 줘봐 오케이 내가 먹여줄게 아 이봐 아 야 못 이겨먹어 야기 하하하하 건물 하나 먹고 버텨야 돼 우리 오우 총소리 봐 오래 싸울 생각하고 갑시다 오래 싸울 생각 이제 세이프 중부터 다 가진다 총 들어 오마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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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다 이거 딱자, 딱자 이거 15도 15, 내 기준 15도 되게 가까운데 저 막루 근처인가 본데 오 내 앞에 장소 어디야 나이스 원샷 원킬 차지 잡아 차지 잡아 차지 잡아 파밍은 되나요? 예예예 한 명 파밍하고 나머지 엄호하자 집 닦자 집 닦고 와 하마이 지리네 와 안 죽었네 에이 30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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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 30도 적 핀 찍은데 핀 찍은데 뛰어다니고 있어 가방 메고 계신데 어 하나 더 잡았고 저희 시체 개많다 얘들아 내가 핀 찍은데 그 사장님 응? 그거만으로 요거 요거 깜짝 놀랐는데 왓 더 버그 이거 탄창 오 마이 갓 이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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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밑에 이거만 앞에 뛰는 거 앞에 뛰는 거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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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개선했어 이거 단발이야? 나와봐 나와봐 나가 나가서 죽여 개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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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? 오른쪽 오른쪽 30도 방향 핑 찍어줘 핑 대충 저쪽 방향 쭉 뛰어 나갔어 폴리님 그 이 층이 시기 없을 수 있는데 그것 좀 챙겨줘 어 뭐야 이거 사람있잖아 오 씨 나 죽어버렸다 와 가방 죽였 어 죽였다 하나 더 하나 더 어 러브샷 아이고 아이고 죽었네 다 죽었어?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도도도도 쏘는 거 해 드림이지 아냐아냐 나 아니야 너랑 나 사이에 있어 길이형 아 그래? 사이에 있어? 어 발견 누워있는 거 봤다 잡았어 나 있어 하나 더 하나 더 지금 튀는 거 멀리서 쏘는 거 멀리서 아 멀리서 쏘는 거 베레지노? 베레지노 스푼도 괜찮아요 이제 슬슬 회수해서 팔아야 이득을 보거든 키리가 쏜 거야? 어디가 쐈어? 나 집 안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아 친구 왔네 이 ㅆ아 나도 집에 들어가 내가 집 입구 홀딩할게 조전하려는 게 죽었네 아 여기 있는 애들 다 죽였어 여기 다 죽였어 우리 근처에 있는 애들 다 죽였고 그니까 이제 맨몸으로 와서 회수해서 팔기만 합니다 가리 옮기고 싶은데 여기서 딴 데로 일단 거기 있는 템 다 빨라면 홀딩 해야 되냐 맞아 케이트 상태가 안 좋아서 기어서 한번 갔다 올게 키리야? 와 개머네 뭐야 기어가는 거 나와봐 개빠른데? 버그 걸렸나봐 님 뛰어서 갔는데요? 내건내는? 뭐야 킥 이쪽으로 하나 갔어 다온다온다온 죽였음 죽였음 내 앞에 내 앞에 키리야 뛰어왔어 킬리 아 씨 파면 다 죽었네 아 죽었어 죽었네 키리 아 올인 당했다 야 거기 어차피 시체 모를 거야 어 아무거나 아무거나 회수해서 죽인 거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거 다 못 먹어 절대 뛰어가면 더 먹을 수 있어 계속 비벼야 돼 이거 아니 또 막상 뛰면 금막 가 뭐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한 번에 먹는 키가 없네? 이게 내 시체인데 총은 없어 근데 내가 아까 여기 총을 하나 뿌려놨어 사실 아이고 아이고 죽었어 죽었네 다 죽었어?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아냐아냐 야 역시 그게 레이즈지 속 뿌려놔야지 역시 레이즈 폼 아직 안 죽었네 아까 하만아 저 앞에 있는 숲에 내가 핀 찍었잖아 아 그랬나? 어디? 저 앞에 있는 숲에 여기 여기 사람 살아나 앞에 어? 우리 바람까지 갔다 오우씨 어? 어? 우리 바람까지 왔다 뭐야 총알이 없나? 뭐야? 나와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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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SEAE2 미친듯이 보고있어 잠깐만 여기다 딱총이야 딱총 어느 방향인데? 핑 찍었어? 너랑 나 사이에 하나 너랑 나 사이에 하나 일어났다 뻘치사 지금 엎드렸어 엎드렸어 총 그거 조준경이 안돼 조준경이 안돼 하나 어 귀여워서 오는 중 3인칭으로 싸 3인칭 안 맞던데? 응 3인칭 잘 맞아 러브샷 아 ㅅㅂ 저 새끼 스무드다 전체 없어 자 드가자 드가자 띠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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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가는 중 쁘ぜ는 제이티 보면 다 빠는데 그냥 어 다 빠 어 나 총 3개 먹었다 다 있어요 3개? 어 그 세게 있는 가방 제, 제이티일걸요? 맞아요 맞아요 그런가봐요 이야 대박ечат다 이거 든든한거 많이 죽었고만 원래 데이쁘은 이런 맛이었는데 폐치로 다 없야버려서 폐치로 지금 극한의 생존 게임 맞아 식량도 안뜨고 총도 안뜨고 스테미나 생기고 맞아x3 됐어아 총 빼 어 세이프야 다 갔다 나 일단 배낭에 총 3개 있어 다 갔다 팔아? 본인이 쓸 거 빼고 다 팔아 아 대체 딱 재밌는데 이거? 다 같이 다니면서 한 바퀴 쓸어 이거 근데 룸을 죽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? 아 저 은행에 넣으세요 나는 좀 어디 좀 가봄 빠이 안 써가네 안 해요 안 해요 아 진짜 안 쓰네 아 진짜 거럼 어디 와서 가? 나 한국에서 알 것 같아 아 잘 알 것 같아 오 BTS Hey 브로우로 리사 블랙핑크 포토? 아니 블랙핑크 포토? 네 아니 왜 그래 어디 가 mono 네 아гля? 여자분이 있나요? 아니요 너무 많아요 오우 너희들 싫어 왜? 커플 싫어 네 예 우리 아시아인도 인도네시아 아 인도네시아 아아아아 아아 아아 드리마카시이 내 친구가 여기 왔어요 내 친구 한국 친구 내 친구 안녕하세요 너 친구 요오! 헬로우! 헬로우 헬로우 디지스티코! 와우! 사랑해요~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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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아 치아 치아! 치아! 거기 타면 더 가야지! 굿바이 맨! 해보 나이스에이 맨! 바이! 이상한 친구를 만났어 너무 당황스러워 으어어어어어어어열엉 야 인사하지 마세요 1분이 뭐냐 10초 만에 내가 돈 얼마 벌었냐? 이거 별로 못벌 왜? 이게 뭐야 왜이래? 내가 운전할게 나와봐 어 나 원래 데이즈운전 해봤어 가구해 죽음에 드라이브가 낼수있어 우리 넷 중에 넷을 못살아나겠네 나 간다 아니 앞에 보여? 라이트 켜봐 라이트 아 난 잘 보여 나 필터 켜놨어 나 운전 존나 잘하지 끌려갔어 왼쪽으로 약간 쭉 직진이야 쭉 직진 당분간 쭉 직진 아 이게 뭐야? 어 뭐야 어디가? 아 오프로드 할라고 그러iesz? 아니 이 차는 무슨 기어 바꾸는데 한세가 걸리네 미친개 으어?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우호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엑셜 밟지만 내리 맞기로 엑셜 외발 말 미친 kry스키 아니야 이거 여신아까지 합스라 해 바로 이단 쒸나 없잖아 옛날 아르마 다잇! 왜? 어떻게 되는데?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? 속도 좀 줄여 좀! 아니 야 내 운전에 흥수수지마 존나 잘하는구만 프라이전? 저 개새끼야 타고 있는 건 우리잖아 어얼뜰 그이거 여기 밑에 여긴데 여기 내려둬도 되는데 우리 이제 갈 때 너희가 먼저 내주라 구경하고 싶어 어떤 느낌이 비노스는 얼마나 잘하는지 technology 아냐 나도 운동 안할라고 귀찮은 건 딱 질색이야 아니야 귀찮지 않아 비노스 내가 해봤는데 재미있더라 운전 안 해봤는데? 비누스 면허 있잖아 운전병 출신이잖아 자주포 밖에 안 물어봤어 어? 야 자주포는 수송 아니냐? 어우 이 차도 수송이야 후진 어떻게 해? Q 눌러서 귀여워 후진 기어로 넣어 후진이 안돼? R1 VS W 눌러야 돼 아 이거 나 내려도 되나? 개 불안하네 방송 켜져 와? 야 이거 잠깐만 앞유리창 깨주면 안되냐? 뷰가 안좋은데? 니 눈알 얼어요 그러다가 아니 이게 앞에 앞유리창이 나와봐 나와봐 태워봐 차 세워봐 이봐 차 세워봐 아니 앞유리창이 이게 더럽잖아 이게 시원하게 만들어줄게 하마나 숙이는게 좋을거야 시원하게 만들어줄게 시원하게 만들어줄게 시원하게 만들어줄게 어 됐어 시원해 미친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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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타 야 이거지 시원하네 이제 미친놈 속이 다 시원하네 미친놈 미친놈 우회전 내비게이션 우회전 우회전 후 쭉 직진 잘하는데 미친놈 아 뭐야 써봐 써봐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원래 그렇다고 운전하며 쭉 가 됐다 이거 시동은 언덕에서 멈췄다 이거 뭐야 왜 멈췄어 이거 디비 멈췄까 멈췄 좌클릭한거 아니냐 시동 껐잖아 아무것도 안했네 시동 안걸리기 시작 근데 잠깐만 내려봐 야 왜이래 왜이래 이거 왜이래 아 근데 배터리 뭐지 어 잠깐만 스파크 플레이트 로이드 아 방에서 망가졌네 아아 뭔소리야 뭐 방 잘가다가 왜 갑자기 졌어 내가 봐 야 이거 최대한 총 좀 챙겨봐 어떻게 챙겨 내가 큰거 위주로 챙길게 하나 둘 셋 넷 아 여 나 일곱 자루 들었어 하하하하 이래서 기다리를 져버리지 않고 바로 사고 쳐버리는데 하하하하 아니야 내가 나 박았어? 안 박았어 아 근데 그 게임이 약간 프레임 드랍 때문에 나 잠깐 스마트폰 켜가지고 지도 보고 있었는데 눈 뜨니까 표지판이 내 면상에 있더라고 내 캐릭터 조총 사고 나서 다리 져는 거 보이냐 하하하하 핵이 세일하기로 지금 세일하기로 지금 방금 샀어 핵이를 방금 어 뭐야 삐린다 야 우리도 비싼 핵이야? 스와트 핵이야? 아니 어디 한번 타볼까? 우리 스펙옥스 가서 PKM 팔아볼거야 PKM이 8000원이래 어디서 팔면 야 손이 문 닫으셔야 돼 예 아이고 승차감 괜찮네 어허이씨 이거 시청자들 당황하겠다 야 이거 하루 자고 왔더니 핵이가 생겨있어 이거 공중에 서버 터져서 추락해서 죽을 때 많다던데 어? 어? 너네? 진짜 서버 터지면 어떡해? 저 이상한데가 어디 가요 저희? 스펙옥스 어디 있는데? 스펙옥스 어디 있는데? 스펙옥스 왼쪽 남쪽 남쪽 여기서 왜? 맞아? 아니 근데 속도가 이거밖에 안 나와요? 야 내 차가 더 빠르겠다 아니 좀 팍팍ל 가봐 가자 가자 퍽팍 가자 어? 뭐야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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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만 꺼진 거 아니지? 접속하면 공중에서 자유 낙하 시작하나? 우리 전세선 탈탈 공고인데 여기서 누군가 스노우보를 굴렸어요 누가 좀 빨리 가라고 재촉해가지고 와 ballot 이렇게 freight 와 와아! 와아! 어떡하지? 웅 어떡하지? 웅데웅데! 와 어떡하지? 이거? 안돼! 자 안에 탭은 다 있겠지? 야! 야 우리 죽은데 그 핵이 떠있어 공중에 오오? 맞아 그거 서브 터질때 헬기에 걸렸던 놈보기 계속 떠있어 야 공중헬기다 저거 잡아 타라야 누가 총 7자루 피 먹고 아니야 총 7자루씩 가지고 아니야 우린 안돼 우린 안될거야 우린 막했어 지금 내가 핑을 잘못 찍었나? 헬기에 있는데 시체가 없거든? 하만아 너가 떨어지고 있던 곳이랑 헬기 위치랑 좀 다르네 오 예이 여기 시체 맛이구만 여기 시체 맛? 어 근데 이거 내 시체 아닌디? 야 큰일났어 야 우리끼리 시체가 다 갈라졌어 이거 하만이 시체밖에 없어 여기는 와 공중헬기 훔쳐졌나보네 드래곤 버리네 아니야 우리 다 그 위에 차곡차곡 쌓여서 죽었는데 하만이는 딴 데 죽었어 그러니까 하만이만 딴 데 죽었어 예를 들어 이 평이 어딘가 이 평이 어딘가 내가 어제 배고파서 죽어봤거든 누군가가 죽이는거 아니면 시체가 오래 안남아 사라지곤 해 아 우리 시체야 죽으면 사라진거 같다 느낌이 야 저 키디야 돈 얼마 있냐? 어? 22,000원? 어 돈 모으면은 살 수 있어 우리 2,000원 더 줘 아 씨 손 떨린다 5만원 샀어 여기 떴다 조종할 수 있어? 나? 해볼까? 어렵냐? 하만아? 어 이거 좀 긴장해야 돼 하 긴장된다 이거 5만원이다 해대님 떨려오면은 오케이 오 씨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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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가 안먹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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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자 선생님 뭐야? 도올스 드라이브? 오픈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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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아! 엔진 끈다 엔진 끈다 엔진 끈다 어 나 게임이 멈췄다 나 나 나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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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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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너너너너너너네 저사람도 멈췄네 자 천천히 저기 저기 딱 착지지점 보이지? 어 어딘데? 어디 착지시켜야 되는데? 저기 헬리포트 있는데 저게 헬리포트야? 헬리포트처럼 안생겼네 저 상점이 다 왼쪽에 있는거같아 일단 여기 내려봐 일단 여기 내리고 어차피 거기 가서 우리가 차고를 모르게 차고 어딨는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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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한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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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고! 이야! 엔진 꺼 엔진 꺼! 어우 터 나와 우리 일단 헬기 좀 넣어놓을까? 이걸 헬기 넣어놓은게 좋을거 같傷 생각해서 率댄스 문 열고 가네 현간 남은inn new 나무에 걸렸다 도끼 사와. 도끼 사와. 도끼 사와. 그래. 도끼. 도끼 사와봐. 배 삐다. 배요. 이제. 가자. 가자. 평정심 유지 중. 오케이. 내가 챙겼어. 여기. 야. 타지마. 사람이 탈 게 아니야. 사람이 탈 게 아니야. 타지마 그냥.